많이 쓰니까 좀 슬로우 다운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 너무 많이 찌지 마세요 앱이 아무리 뭐라도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찌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돼 프로페셔널 트레이너한테 올 시즌 없습니다 항상 시즌이에요 시즌입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 다 아침에 좀 힘들었는데 되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운동은 좋아 아름다워 우리가 운동한 지 31분 됐어요 40분에 끝낼 거예요 40분 이상 넘기지 않겠습니다 40분 이상 운동 어떻게 해 우리 지금 50분씩 수업합니다 세션 네 그래서 정말 이거를 열심히 모든 걸 불살라야 돼요 조금이라도 냉기면 안 돼 불을 타십시오 여러분들의 불타는 이 정렬을 활활 태우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날 약간 힘들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바벨을 한번 더 할 거야 네 저 하자 하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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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가 달라요? 리버스 콜라미널 포함 익스텐서 그 다음에 브래끼얼리스가 더 많이 잡을 때요 이거 더 힘들어요? 좀 더 해봐요 이게 조인트에 상당히 많이 부담이 가서 몸이 진짜 웜할 때 해야 돼요 아 서두세요 천막되기 힘들어요 조심해서 조심해서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렵죠? 네 여기 포함 많이 네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거 힘 많이 줘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포크를 아 힘 줘야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뭐야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트레이닝해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힘들죠?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기능성이 좋아야 돼요 기능이 기능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마샬아트에서 마샬아트에서 이렇게 동작 빼서 치는 거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 보면 근육은 살아보기 펑츠널리 두 모양을 해야 돼요 이 머스크러 스트렝스도 있어야 되고 엔지널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헬프트라피 사이즈도 좀 있어야 되죠 네 오브컬스 플렉스빌리리도 있어야죠 아 맞죠? 쉽지 않아 아 이런 것도 좀 하세요 쉬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보면 지금 두 트레이너랑 저랑 운동하는 게 틀린 게 뭐냐면 저는 하루에 이거 한 번 밖에 안 돼요 두 번 하죠 네 저는 이 시간이 아니면 운동을 못 해 지금 하루 종일 북돼서 바쁘셔 진짜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모든 걸 걸고 하겠습니다 공기 약간 자극이 틀리죠? 그래서 운동을 항상 바꿔가면서 우리 여기서 보면 맨날 컴파운드셀했다가 슈퍼셀했다가 트와이스셀했다가 자이언트셀했다가 운동에 가장 중요한 건 펀이에요. 펀 자꾸 바꿔주면 재밌게 자 킥백 피로나 와이티랑 운동하는데 네 저희 회사에서 같이 저희 회사에서 같이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 천녀들 몇 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세 번 끝냈습니다 살벌서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계속 같이 운동하고 같이 운동할 때 두세 명이 왔었어요 네 근데 한 번 딱 오더니만 친구들이 너무 무서워서 같이 운동 못하겠어요 너무 살벌해요 그럼 안 돼. 재밌게 예쁘게 하지 힘이 떨어지면 포징을 연습하는 거예요 포징하고 있어요 얼굴 안 찌푸리죠? 네? 얼굴 해킹 안하죠? 네 사람도 얼굴 너무 많이 찌푸려요 사이드 스트랩스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 얼굴 찌푸면 안 돼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그래서 포징 중간중간에 연습해주면 되게 좋아요 자기 몸 이렇게 펌핑 됐을 때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네 제 몸 되게 예뻐요 후 후 전 제 몸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후 아 많이 맞을 수 있으니까 흔들어서 쉬링을 좀 많이 했는데 쏘리 마지막 해봐요 이거 중개 힘들어. 마지막 세트예요, 지금. 이번에는 벽에게 인사를. 다방면으로. 마이클 랩판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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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쿨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리버스쿨 잘하는 사람 팔씨름도 잘해요. 팔씨름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팔씨름 했다가, 이 바이셉 스탠던 끊어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하지 마세요. 그럼 장난같은거 치면 안돼요. 정리했어? 정리했어? 네. 마지막 끝. 우리 끝낼거에요, 다 했어요. 아, 좋다. 아, 기분 좋네. 제 고객이 준거에요. 산일조. 베스트. 베스트 트레이너. 이게 100파운드. 마이크랑 앤디랑 마무리멘트 하세요. 마이크랑 마무리멘트 하세요. 마이크랑 마무리멘트 하세요. 마무리멘트. 오케이. 마이크 먼저. andal은 5일 오후. 전주 저녁에. 매일 meal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작업 doppel мар 각도. 매일 운동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운동에 도와드렸어요. 매일 운동. 매일 운동 운동을 해주셨죠. 매일 운동을 좋았어요. 새벽에 도와드렸어요. 매일 운동 업무 운동을 만들었어요. 매일 운동을 노력하고, 매일 운동을 해주는 말도 좋았어요. 1월 달에 주사일 선생님의 아카데미를 성원을 바라면서 열심히 저희도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가자!